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헤드러쉬 깃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코드코어 DSP 시스템을 탑재하고 독자적인 11HD 익스팬디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헤드러쉬 페달보드는 현존하는 페달보드 중 가장 자체롭고 뛰어난 반응성 앰프, 캐비넷, 마이크와 이펙터 모델링을 리얼한 사운드로 선사합니다. 헤드러쉬 페달보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오리지널 푸티크 이펙터와 다양한 클래식 빈티지 모던 앰프 및 이펙터 모델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만든 IR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끊김없는 딜레이 리버브로 매끄러운 프리셋 전환이 가능하며 최장 20분의 녹음시간을 자랑하는 루퍼, 역순으로 녹음된 각 루프 레이어를 볼 수 있는 기능 등 다른 이펙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하고 다채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러쉬 페달보드의 핵심은 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및 기타리스트의 중심의 유저 인터페이스로써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거나 넘기거나 끌어다 둠으로써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적이고 즉간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기타릭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어 라이브 연주 중 명확하게 피드백을 선사하며 특히 핸즈프리 모드를 이용하여 매우 섬세한 톤메이킹과 매우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헤드러쉬 극보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컨트롤 패널과 셋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